속으로는 이거 너무 지분도 작으신 분들이 목소리는 높은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K주주 행동주의라고는 할까요? 개미 감세? 대주주라는 걸 없애고 100억 이상 과세 100억 이하는 채로. 정치인 출연은 세 번째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은 처음. 영광입니다. 좌파 방송이 될 뻔했는데 이로써 이제. 제가 이제 균형을 잡아 드리는. 균형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은 옛날에 서울시립대 교수 시절부터 그리고 금융연구원장 하실 때부터 약간 취재원으로서 몇 번 배웠었고. 특히 이번에 우리 윤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래 경선. 그다음에 대선 본선.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같이 경제정책을 짠 거의 유일한 현직 의원분 아닙니까?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많이 도와드린 사람이 많아서.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많죠. 당연히 그게. 현직 의원으로서는 이제 경제정책도 키맨. 네. 뭐 키맨은 아니고 그냥 원 오브 더. 원 오브 댐. 원 오브 더 매니. 아직 본인 입으로 이런 걸 자랑 잘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비례대표시네요. 혹시 직접 투자나 재테크 이런 건 좀 어떻게 많이 하세요? 직접 투자는 이제 다 접었고요. 과거에 좀 했었고. 지금 이제 의원이 되신 다음에. 그렇죠. 은행은 의원되고 나서는 뭐 이제 완전히 다 뭐. 정무위원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종의 이해상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는 뭐 주식도 하고 뭐 옵션도 좀 하기도 하고. 혹시 수익률은? 수익률은 뭐 괜찮았습니다. 아마 그게 원장되면서 강제로 끝내 오래 삼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텼으면 또 마이너스 되고 다 털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엑시트가 잘 되셨구나. 지금 그렇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은 백지신타 안 하시려다가 번졌던 종목 마침내 다 정리를 했는데. 팔자마자 일주일 만에 두 배 올라간 거 혹시 아세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원래 항상 이제 그런 거죠. 그 종목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또 A로 벌고 또 B로 벌고 또 C로 벌다가 또 D로 다. 까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릴레이로 종목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참 오래 버티기가 힘든 면도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뭐든지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 말로가 좋아야 돼. 그런데 엑시트를 잘해야죠. 끝낼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있다가 50% 벌었다. 100% 벌었다. 끝.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끝을 내고서 그다음에 정산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계속 한다. A, B, C, D, E, F, G. 그럼 언젠가는 안 좋은 종목이 들어와서 한 번 크게 손해를 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개별 종목 투자는 저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윤창현 의원님의 가장 큰 부를 읽어준 종목 이런 거 얘기해. 혹시 지금 관심주 이런 거. 그거는 좀. 아니 그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끝나고 국정과제가 110가지? 네. 뭐 근데 그 밑에 잔뜩 있어서. 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우선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 위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하반기가 돼가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양도세. 주식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른바 주식을 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항상 하반기 연말로 가면 코스닥 같은 게 특히나 주가 왜곡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주식 양도세 폐지. 이거 공약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입법 작업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게 원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제대로 원 구성이 되면은 이제 창의미가 다 정리가 되고 하면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이제 개미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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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자들한테 유리하다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는 없는 게 주식시장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당분간 좀 양도세 없이 가자. 뭐 마르고 닳도록은 아니고. 양도세 유예네요. 유예. 사실은 유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5년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5년 후에는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 5년 동안의 유예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양도세를 좀 엎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돈도 좀 유입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양도세 안 내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또 조금 선호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일종의 주가 부양책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양도세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였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신설을 해서 모두가 양도세를 내도록. 물론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공채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제 체감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이제 주식 쪽을 이야기 많이 저희 YC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잘하고서 표심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이 당시에 주식 양도세 폐지 이거 들고 나오면서 여의도 표심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체감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방법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진척이 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저 세법 개정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들어오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이름은 금투소득세인데 사실은 내용의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없애자는 거죠. 양도차익과세는 하지 말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기존에는 10억 이상, 한 종목에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1% 고수당은 3% 이렇게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잖아요. 그것도 없애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없애고 이제 100억 정도, 양도차익 100억 정도의 캡을 씌우자. 그래서 100억 이하 제로, 100억 이상 세금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한 종목 10억 이상만 보유하면 다 대주주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100억으로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없애는 거죠. 그 대주주라는 걸 없애고 그냥 100억을 가지고만 하는 거죠. 100억 이상 과세, 100억 이하는 제로. 양도차익의 크기. 양도차익을 100억 이상 보느냐, 안 보느냐. 100억이 보통 다 100억 이하라고 보면 많이들. 그러면 사실 100억이라는 게 말이... M&A 수준 정도 돼야. M&A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상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폐지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과세되는 건데 지금 22년 하반기란 말이죠. 뭐 하반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직도 정기국회도 있고 법안을 1포인트나 2포인트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또 저기 야당이 아직까지는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협조를 또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뭐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제가 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방침은 잘 설득을 해서 일종의 국정과제로서 이게 채택이 됐으니 또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입법 같은 것들과 함께 잘 포트폴리오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일종의 개미 감세로 보자. 그래서 주가 부양도 좀 시키고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조금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세로만 간다는 식의. 그런데 거래세도 알고 보니까 폐지도 아니고 유지더라고요. 줄여서 유지. 그렇죠. 거래세를 줄여서 유지, 양도세는 추가 뭐 이런 건데 좀 세금도 많아지고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이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대주주 그리고 10억 이상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연말에 항상 주가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다 거스란히 소액주주들한테까지 다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이 3억도 안 되고 전 재산이 10억도 안 되는 분들까지 대주주 양도세를 좀 폐지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 그렇죠.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막 청원을 했던 거잖아요. 네. 대주주라는 10억 이상 대주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값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뭐 그런 돈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 말은 없지만 10억 이상이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대주주 어떻게 10억 이상 게 대주주입니까? 그래 말을 그렇게 엉터리로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삼성전자 가서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 대우 안 해주는데. 네. 그래서 대주주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남용을 한 느낌이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개미들 개미 투자들도 또 최애금의 이익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주가가 부양이 되면 부양된 만큼 또 이득이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는 개미감세적 그런 방법, 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는데 우선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자갈 받친 운동장을 좀 제대로 좀 고르게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거두려면 거둬라. 사실 이런 목소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도 사실 공매도 제도 개선한다고 이것도 국정과제에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공매도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랄까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기관 외국인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담보 비율 같은 것도 더 높고 쉽게 말해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개인들한테는. 개인들한테 까다롭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보호를 못해준다. 개인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 결과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져 나온 자료를 보면 공매도를 해서 재미를 못 보셨어요. 누가요? 우리 개미들께서. 아. 개인들이 직접 대차 거래를 해서 공매를 했을 때. 네. 대차 거래를 해서 그걸 했을 때. 그럼요. 그냥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파는 것까지 해서 수익을 내리거나. 주식을 빌려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다는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별로 재미를 못 보았다는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 돈 벌기는 꽤 어려운 것 같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개인 투자가와 외국인 혹은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꽤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 네.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당국에서 확실하게 좀 잡자. 이런 과제들이 주어져 있어서 이거는 아마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뭐야. 금융위원장 인선도 발표가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대셨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저도 약간 그거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일단은 개인들은 대차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 자체도 제안이 돼 있죠. 거기 있는 것 중에서만 할 수 있지. 맞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주식을 빌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 투자들을 위한 대차 풀을 만든다는 이런 대책들도 나왔었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떨어질 때 이익 본다는 숏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쪽으로 딱 선택을 하지 않으면 조금 개인은 아마 양쪽으로 다 하기가 어떤 종목은 낮게 사서 높게 팔아서 이익 보고 어떤 거는 높게 팔아서 낮게 떨어져서 되사서 갚아서 이익 보고 이렇게 딱 a, b 종목을 놓고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옛날에 옵션도 하셨었다면서요. 그렇죠. 푸드옵션은 사서 떨어지면 먹지만 공매돈은 빌려다가 팔아서 다시 떨어지면 되사는 거니까 푸드옵션 사는 거에 비해서 더 까다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차라리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옵션 거래 같은 거를 제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짜가지고 하는 거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구사를 해야 될 정책이다. 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매도 재선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반대급부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든지 그걸 노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 쟤네는 왜 이렇게 공매도를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MSCI 선진지수 좀 못 넣겠네? 이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대로 두고 개인을 좀 풀어주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마 똑같이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도가 좀 다르거든요. 기관이 위험을 어떤 감내할 수 있는 수준하고 개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는 수준에 맞게 적당한 수준의 규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따로 더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거는 지금 크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 그렇죠. 내국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가 행해졌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금감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빌려다 판다고 하는 정신, 기본적으로 주식을 먼저 물건을 조달을 하고 확보하고 그리고 판다는 개념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먼저 팔아놓고 물건을 나중에 가서 가져오는 식의 그런 순서가 바뀐 공매도에 대한 제도, 제안. 그게 이제 무차입 공매도. 그런 개념을.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되는. 네.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스터디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이 넘어됐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손실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모자라니, 또 자기네 지분율도 희석이 많이 되면 안 되니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하는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편하게 했죠. 네. 한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떼서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한다 하면은 또 막 환호를 받는 시대도 있었고 또 뭐. 지금 이제 시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바뀌었죠. 물적 분할 때 소액 주주들이 알짜 사업 부문을 기존의 기업 주주들 입장에서 알짜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상장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뭔가 허탈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스피노프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보호하는 방안들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저 A가 이제 그 B를 갖다가 스피노프라고 그러죠. 부문을 떼어내서 이제 자회사로 만들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동시에 그거를 상장하면서 일부를 이제 공 저기 저 IPO를 하던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럴 때 그 B에 대한 그 주수익을 A의 주주들 A의 주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주 인수권을 매수 청구권 일종의 뭐 콜옵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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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한... A의 주주들이 있다. A의 주주가 있다. 그런데 A가 B를 스피노프로 했다. B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상장에 따른 차익을 A의 소액 주주들도 이익을 내게. 그래서 A라는 기업이 B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A의 주주, 개인 주주. 그렇죠. C라고 봐요. C들도 이제 B의 주식을 가지기 위해 함으로써 이득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신이 만일 일반화되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함부로 B를 상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A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스피노프 하듯이 B를 상장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사업 부문으로 유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A 주주들이 잘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걸 또 띄어내서 그걸 A가 B를 띄어내는 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B를 상장함으로써 A가 혼자서 다 이득을 챙기고 A의 소액주들을 C는 이제 그 뒷전에서 구경만 해야 되는. 혹은 뭐 이게 일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전체를 챙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어떤 규율이 생길 것 같아요. 주주들을 설득을 할 수 없는 물적 분할을 안 하는 거죠. 무리를 일으키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모기업, 자회사, 동지 상장돼 있고. 그렇죠. 또 자회사 또 만들어서 또 상장시키고. 그게 한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양쪽으로 많이 성장하는 기업의 표본이기도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주사 하나만 상장이 돼 있고. 다 100% 자회사고. 인수를 하더라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키고 100%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는 그냥 모기업 하나만 투자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소위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한때 우리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예를 들어 1등이 아닌 자회사는 팔아버린다. 그럼 팔아서 주식을 팔면 돈이 지주사로 들어오니까 그 의미는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뜻이니까 1등이 아닌 자회사 팔 때 또 모여서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매수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해서 또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 것에 진술을 참 잘 보여줬죠. 제너럴 일렉트릭. 물론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부분이 엉망이 되면서 신화가 좀 막을 내렸지만. 그전까지 잭 웰치가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어떤 모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나빠지는 자회사는 매각을 해버리고 아주 괜찮은 회사 사서 더 세계 1등 만들고 이런 개념을 통한 100% 자회사 유지. 이게 아주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서 지주회사의 주주들을 만족시키는구나. 주주 만족 경영이죠. 그래서 한때 물론 계속까지는 못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좀 큰 그림으로 주주 만족 경영의 개념. 그래서 주주들이 뭘 좋아하고 주주들이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해가고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갖고 그 선호를 잘 맞춰드리는 그런 기업 경영적 관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이 물자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되면서 야 이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물적 분할할 때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기업들이 그걸 피해가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하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전략으로 주주를 만족시키면서 가라. 그래서 스스로 피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говорил 바다. 아예 겨에도oder vend לב자야가 öğ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